에이! 좀 기다려! 에이! 엄청 하얗! 카메라 봤어? 뭐하는거야? 올라가 자, 오늘은 제주 커플이 어디에 가실까요? 오늘 데이트는 어떤 느낌을 할까?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안 했지? 한 번도 안 했지? 한 번도 안 했던 걸 하러 갑니다 자, 그게 뭐일까요? 최근에 이 립은 엄청 함발들 요즘에 계속 비가 와서 우울해지고 그런 날씨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나 있죠? 오늘은 어떤 핸드인지? 미용 핸드 브릴 브릴 한국에서 고수육을 구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기에는 고수육이라서 고수육? 고수육이라서 핸드 못 사는 거 아세요? 아빠랑 같이 하고 싶은 핸드가 있는데 냄새를 맡아봐야지 사잖아요 요즘에는 냄새를 못 맡아서 갖고 싶은 핸드가 몇 개씩이나 사서 그 안에서 고르려고 테스트를 샀어요 내가 돌려야겠다 왜? 여기 준비할려? 고맙다 자, 가자! 갑자기 데이터가 왔어요 갑자기 데이터? 이런 게 좋아 아, 뭐 있나봐 이런 게 뭐 있나봐 이 이름이 있나? 이런 게 있잖아 그럼? 평균 갖고 왔는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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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 않나? 그럼 시작해볼까요? 한국 브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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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한국에서 처음인가요? 아, 처음으로 아, 마스크 벗겨야 돼 맞아, 이제 벗겨야 돼 잠시만, 잠시만 너무 빨리 뭐? 뭐? 왜? 왜? 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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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린트하기 아, 이거 프린트를 흑백이랑 하나하나 하자 흑백이랑 하나하나 이거 반반 이제 끝이 돼 끝이 돼 끝이 돼 끝이 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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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왔다 네? 아이쇼핑하고 있어? 아이쇼핑하고 있어? 아이쇼핑하고 있어 더 여기 느낌 있어 가도 돼? 그니까 거의 요즘에 아사 느낌이 유행하는 것 같아 아, 지금? 아이쇼핑하고 있어? 꼬리꼬리한 날씨엔 역시 짬뽕이 1등을 했으니까 그니까 날씨도 꿀꿀 타니까 짬뽕을 먹으러 갑니다 짬뽕을 먹으러 갑니다 일단 그냥? 그냥 기본 1단계? 나는 2단계 아, 1단계 나 2단계 했어 2단계로 하게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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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하지 마 아냐, 괜찮아 무리하지 마 날씨가 안 좋고 이럴 때 짬뽕 먹으러 오니 더 맛있을 것 같으면 기대를 하게 돼 나 진짜 재밌었어 나 한국에서 그거 찍고 싶었거든 처음이었지? 완전 처음이야 재밌는데? 뭔가 이렇게 귀여워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이런 신선한 데이트도 좋은 것 같아 오랜만이다 네, 그니까 아, 진짜 저번에 우리 투표를 했잖아 그니까 짬뽕이 제일 많아서 짬뽕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더라고 맞아 맞아 투표가 70%가 넘었어요 아, 70%가 넘었어 그러면 또 우리가 짬뽕 먹으러 와야지 그래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와, 맛있겠다 맛있겠다 매운 짬뽕 먹을 수 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, 맛있어 아, 시원하다 약간 짬뽕 투어도 하고 싶어 각 지역마다 재밌겠지 않아? 지역마다 유명한 짬뽕들이 있어 응 짬뽕이랑 치킨 같이 짬뽕이랑 치킨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arrett